Hi, Mari Clare! 저는 노래하는 풀킴입니다. 저는 NU-NU-U입니다. 추측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무난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No! No? No, simple. He's handsome! What? I'm a very simple person. 저 진짜 심플한 사람이에요. My eyes are... 귀여워. 맞아요, 맞아요.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No, no. 좀 더 헥러임. 진짜로요. 되게 소년이다 생각했어요. 얼굴은 미소년처럼 생겼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Baby. Baby. 나락 나락. 감사합니다. Worst 2. 응? Worst 2! Worst 2. 거기도 좋아합니다. 저는 꽃이 피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그 싹이 첫 줄이 저는 제일 좋아요. 저는 반대로 NU-NU가 거기를 좋아할 것 같아요. 싹이 끝나고 나오는 딱 한 소절 거기가 NU-NU가 불렀거든요. 거기가 저는 NU-NU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일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시험을 할 수 있을까요? Bluwing just for you. 아... 둘 다 틀렸네요. 제가 시험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나도, 나도. 꽃이 피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한국말 진짜 잘하지 않아요? 따스한 햇살 마르지 않은 너 Q. 저요? 아니요? 저 NU-NU가 읽고 싶은 소원 알아요. NU-NU는 휴가를 떠나고 싶을 거예요. Take a rest, right? 너무 바빠요. NU-NU는 휴가 너무 바빠. 그리고 제가 정말 잘하는 앨범을 만들었어요. 정규 앨범이요? full 앨범? 앨범. I think it's easy for you. Anytime. Anytime. Thank you. 24년의 저의 소원은 NU-NU랑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쁜가 봐요. NU-NU는 휴가 너무 바빠요. NU-NU는 휴가 너무 바빠요. NU-NU는 휴가 너무 바빠요. NU-NU는 휴가 너무 바빠요. 저도 태국 가고 싶어요. NU-NU는 휴가 너무 바빠요. 맛있는 거 먹으러. Q. 이름은 모르는데 태국에 되게 예쁜 섬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관광지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들? 그런 곳들을 제가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진짜요? 진짜? 진짜? 약 밥. 피워킹 바이 푸켓. I haven't been to Phuket before. Go with me. 다녀올게요. 푸카오 망합. 티가우리가 미 푸카오 채매. 안 자본 푸카오 싹 티늉 합. 저 등산 안 좋아요. 근데 산 가는 거 좋고 저는 사실은 어디 생각했냐면 경주 데려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경주가 문화 일상들도 많지만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맛집도 많고 그리고 자연도 많고 그래서 볼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서울도 좋지만 경주에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같이 놀러 가요. 근데 밥. 고 고 고 고 고 고! 노 플랜스. 노 플랜스. 티킷, 호텔, 월렛. 네, 이제 끝났습니다! Q. 를 사용하기에 하는지 말아, 임기있는 편은? 저는 의미탈하기 왜냐하면 저는 가사를 굉장히 자주 까먹거든요 난 키와 피퍼팀 꺼 를 방름 르가 롱피언 나 자 롱피언 만간 칸 키와 섬 럽 낙롱 나 자 롱피언 이랬 낙관 름 르 누누는 가사 잘 외워요? 왜냐면 름 거자 를마이 페이크 르 롱 똑똑하네, Very Smart 함께 춤을 추고 한국 음식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바비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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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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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국 음식은 어떤가요? 순대 순대? 순대 진짜? 되게 의외다 그럼 다음에 경주 가는 길에 전주에 들려서 희순대 먹고 경주로 가면 되겠다 오케이 I love 순대 진짜 신기하다 너를 만나? Me after you Me after you 역시 오 예스 I very like this song Me after you 그냥 제 노래 중에 그게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저온저온할게요 눈이 얼굴이요 No 오 오 그럼 또 한국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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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가수라서 기대되는 게 아니고 누뉴라서 기대되고 누뉴의 목소리가 엄청 미성이거든요 저는 되게 소리가 조금 더 단단한 편이라서 그 둘 목소리의 조화도 굉장히 리스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You have a very soft voice And you have a very powerful voice I love 우리 둘이 쿵짝이 잘 맞죠 오늘 촬영 누뉴랑 같이 사진 촬영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누뉴 하는 것도 보면서 저도 배우고 누뉴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저도 붓기 빼느라 아주 녹차를 지금 리터로 마셨거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ijke da moment 지금까지 포 1992 Ok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